~~ ~~ ~~ 이거 컴포스팅하는거 방법 저쪽에도 많을판이 이게 시티파머 빌딩이잖아 ~~ 옛날에 여기 낡은 집이 있었잖아 그 집 헐고 옛날에 여기 예쁜 표지판이 있었는데 이 사진들 시티파머 이것들도 재미있어요 이 사진들 제가 2012년 7월에 찍었습니다 이 사진들 제가 I took them in July 2012 시티파머 시티파머 공기 시티파머 미니스토머 이미 다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방문은 제 방문을 찾았습니다. 방문은 제 방문은 제 방문을 찾았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